안녕하세요 기술팀 애들이 의자를 하나 시켰나봐요 지금 앉고 있는 이 의자는 너무 삐걱거려요 막 스트레스에요 삐걱삐걱대는 소리 때문에 의자가 지금 우체부 아저씨가 가져왔는데 조립은 우리가 해야 되나봐요 설명서 잘 보고 해봐 그냥 꼽는거 아냐 그냥 팍 꼽는거 아냐 어 어 아 안맞으라고? 아 너네 머리 다 합쳐도 내 머리 안되 니가 어디갔냐 니 니야 여기가 빨리와서 의자 만들어 뭐해 거기서 뭐하고 있는거야 어디서 빨리하는 척 하고 있어 우리 니는 살림중이에요 살림하고 있어 야 복잡하다 의자가 야 너 의자 다 부셔뜨리는거 아닌지 자 다음은 뭐냐 어 그렇게 하는거 같다 어 쪼이는거야 이거 얼마짜리 인데 의자 6만원 6만원 짜리가 좋을리가 없는데 예 기술팀 실력을 좀 봐야 겠다 이거를 어디에 끼워야 될텐데 이거 이건 어디에 들어가는 물건이냐 아 의자 밑에 들어가는구나 그러면은 이거는 여기에 박는거야 나만 여기에 박는거야 이런거 같은데 이런거 아닌가 뭐지 아 백자막에 왔어요 음 이거를 자기야 이거를 이렇게 꼽아 아니야 열중 여는거 아니야 여기다 꼽아서 여기에 꼽아서 이거를 moyen을 아 이거 보고 어떻게 다는거냐 이렇게 되는거 같은데 아 이상해 이상해 아 이거 큰일났네 이거 아 아 이거 여기 맞는데 이거 먼저 요 이거 먼저 요 네 이건 어디냐? 이건 무엇에 쓰는 물건인가요? 이거 어디야? 얘들아 설명서 잘 봐야 돼 깜깜해요 어떻게 봐요 깜깜하네 설명서가 이거 고생 좀 하겠는데 저게 쟤가 다행이 상수 조심해 설명서 이거 이렇게 놓을까 모르겠다 ターン 5개 integrate 내순 safek 먹 Min Van ti gar 불 Farm 응 이거 어디다 쓰는 거야 이거 야 이거 어따가 쓰는 거야 아니 이게 뭐야 이게 무엇을 쓰는 걸 보이냐 이게 여긴데 나가서 구멍이 맞는 거 보니까 이리 와 내게 나 앞에 놓은 거야 이게 여긴데 이게 아니야? 잠깐만 이거 맞아? 빙고 빙고 돌지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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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내 안 내 안 내 안 내 네가 조금 낫다 그래도 네가 조금 낫 아이아이아이아이아이아이 아이아이아이아이 아이아이아이아이 이거 여기 라고 응 아이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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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아이 look at 자 이거 안 들어가는데 나사 왜 안 들어가? 안 되는데 이거 해봐 나사 하나가 소스기네 안 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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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됐어? 너 기술팀이다 야 이거 어떻게 했냐 안 돼 오 오 니은 어 아니 나도 못하는걸 저는 뭐 이런데 제주가 정정해요 특수 간단하게 해야 돼 좀 쉬워 좀 쉬워 너는 앉으면 뭐하냐 야 너는 고기 안 넣으면 뭐하냐 꼽아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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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하나로 버틴다고? 그럼 이거 조여야 돼 꼽아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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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꼽아 꼽아봐 Aerial 안 꼬부라지냐? 꼬부라지잖아 너희들 진짜 야 이게 저쪽이야 저쪽이고 이게 저쪽이라고 다른거 줘 이게 이쪽이야 그래 이게 이쪽이야 바보더라 아 진짜 얘네들을 어떻게 앞으로 이끌어가야 돼 저쪽으로 이끌어 제기차 너 가서 얼른 진 자신하야 이 10살이 살이 산 쪽 져가지고 저거 뭔가 이상한데 여기 앞으로 너무 수긋는데 응 이상해 내 쪽으로 내 쪽으로 왜 수긋거야 다 돼 다 돼 응 룬식으로 되면 안되는데 응 왜 왜 쟤 룬이 뭐야 쟤 룬이 뭐야 쟤 룬이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이렇게 해서 이 눕 눕히는 조절이 가능한 건가 봐요 응 이건 원위치 이건 눕힐 때 네 이렇게 응 응 에 이런 용도구나 아 이때 카메라만 뒤로 대면 도망가 릴리야 궁금했어 궁금했어 우리 릴리 응 진드기 안 붙었나 몇 마리 잡아줬는데 넌 몸을 자주 검사해야 돼 이루와 진드기 있어 없어 네 진드기 있는지 없는지 자주 봐줘야돼요 진드기들이 잘 달아붙어요 굉장히 가렵고 스트레스 받거든요 어 괜찮아 어제 두 마리 잡았는데 진드기 진드기 괜찮았어 괜찮았어 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 의자 되게 가벼워 보이는데 6만원짜리 이건 얼마짜리인데 의자 15,000원짜리? 응 15,000원짜리? 네 그러니까 왜 비곡비곡 소리나지 네 이거 이거 꽤 비싼 의자인가 봐요 베트남에서는 6만원 줬다고 하는데 15,000원짜리 의자 15,000원짜리 의자 엘리야 8만원이야 8만원이야? 8만원 줬어? 10,000원짜리 의자 10,000원짜리 의자 아유 배불렀어 왜 너 깊이 괴롭히지마 깊이가 성격이 좋아서 너 가만 두는거지 응 깊이한테 한번 불리면 너 약도 없어 옛날에 가서 10일을 살살 걸어 일리야 일리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자 아빠하고 10,000원짜리 의자 일리와 이리와 야 야 키우 이거 야사와 이거 야사와 이거 야사 더해요 저거 하여오 잘못 들어간거지 응 네 5일에 Plaza Yi 어머나 랑ㅏ 너 Wright 위로 그냥 지금, 해야지 뭐 멜부터 전 pathway 다른 상관 저는 야 남아 이거 풀어 이거 이거 풀어 이거 먼저 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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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 그만 해봐 이제 여기 피스가 센터가 안 맞아가지고 스프레이 아 으 아 으 으 아 으 으 으 으 으 comp 쪼쪼? 너하고 나의 차이야 알어? 남아 이게 너와 나의 차이야 됐지? 야 이거 의자 눕혀봐 예 안전하게 통장 더 눕혀 그렇게 힘들어서 의자 쓰겠냐고 뭐하는거야 지금 야 앞으로도 일어나 안 일어나 뭔 차이야 일어나 안 일어나 뭔 차이야 응 야 너한테 계속 쇠냐미 샀어요 그래? 네가 줄거잖아 아 어떻게 어떻게 만들긴 만들었네요 의자를 응 응 의자 계속 비곡비곡 소리 나와 스트레스야 야 너희들 이제 다 나가 놀아 이제 다 됐어 응 응 이렇게 그 스포츠카 의자 스포츠카 거기에 앉아있는 것 같아요 몸을 이렇게 감싸네요 의자가 이렇게 요런게 있어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몸을 이렇게 포근하게 감싸주네요 아 의자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어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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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